안녕하세요. 제가 8월 30일자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현직 교사는 아니어서 그냥 제 호를 따서 도명 선생의 학생 진로고칭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합과 자묘우가 학생의 직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1번 학생의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무인 을묘 을묘 신사 이게 이제 1번 사주고요. 두번째 사주는 역시 무인년입니다. 무인년 무인년 무오월 병오일 괴사시 이렇게 된 학생입니다. 일단 1번 학생의 사주를 보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죠. 일단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절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묘월에 소기가 연어에 전혀 없기 때문에 시공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묘월이기 때문에 천간의 을계의 관계를 생각하면 개수 하나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너무 아쉽죠. 그리고 사주 전체에 수기가 없습니다. 수기가 부족, 수기가 없으면 학생들의 경우에 어떤 지문을 읽는데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호 같으면 지문을 몇 번 읽고 몇 번 읽고 그래야 이해가 되는 그런 구조이죠.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여러 가지 일본부터 8, 9까지 그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수기가 부족한 것도 있고 시공도 안 맞고 공부를 잘하는 이런 저런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간에 을무가 보이네요. 을무는 이제 주로 교육, 공직인데 이 학생이 대운을 보면 갑인, 개축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을계무 이런 구조를 보여서 그러니까 개축 말하자면 운이기 때문에 을계무 이런 구조로 공부가 전체적으로는 수기가 부족해서 힘든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을계무 구조를 보였기 때문에 나름 대학 가는 데는 그래도 아쉬운 대로 괜찮게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주 구조를 보겠습니다. 역시 병일간이 오래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절은 맞는 거죠. 그런데 1번 사주와 마찬가지로 역시 시절은 맞는데 시공이 적절하지 않죠. 5월이면 이제 응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임수가 어디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임수는 없고 지금 시간에 개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인호술 3합을 기존으로 했을 때 5, 5에 해당되는 것이 잿살이기 때문에 5, 5가 잿살이니까 잿살을 생각하면 그래도 1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총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 학생은 수능 등급이 2, 2, 3 그러니까 뭐 국수영의수로 비슷하죠. 이거는 잿살 간지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보면 삼합과 자묘오유 이렇게 정했는데요. 자 우리가 삼합을 생각할 때 신자진 사막 해묘미 사막 리노술 사막 사유축 사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자진 사막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뭔가 수기의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본다면 장사나 사업을 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해묘미 사막 무기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그 노력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 다음에 인오술 인오술은 이제 그러니까 신자진 해묘미 이거는 단체보다 개인 성향이 있고 인오술 사유축 이거는 이제 단체 성향이 있죠. 직업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인오술 사막은 교육 공직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유축 사막은 역시 단체 성향을 보이는 단체 성향을 보이고 뭔가 물질을 추구하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왕지에 해당되는 자묘오유 자묘오유가 신자진 사업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잠깐 봐보면 신자진 사업이기 때문에 장사사업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 될 수 있는데 자아의 성향은 장사사업 보다는 오히려 공부를 더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되어 있고 해묘미 사막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그런 성향인데 이 묘라고 하는 글자가 응용력이 좋다거나 그런 면이 있는데 엄청 이렇게 연구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그런 성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노오술 사막에서 오하라고 하는 글자가 오하 속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교육공직을 추구하지만 굉장히 물질을 선호하는 그런 구조이고 사유축 사막은 당연히 물질을 추구하면서 단체의 속성인데 여기에서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보다도 개인의 속성이다. 이런 성적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1번 학생은 어떤 진로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교육공직이 을계무조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학생이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묘묘 이렇게 묘묘는 신살로 연살이기 때문에 연살이 여러 가지 직업적 특성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간호학과에 등록을 했고요 두 번째 학생은 인호술 삼화부 특성으로 정책학과 정책학과는 쉽게 얘기해서 문과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연결되는 그런 학과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5화가 인호술 삼화부인데 5, 5, 5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물질을 추구하죠. 이 학생이 붙이는 공무원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주식거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인호술 삼화부이기 때문에 교육공직의 속성인데 5화의 물질을 또 엄청나게 많이 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업과 자묘 OU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